2층 정원 외부 4층 정원외부 서버 spar5 writtenm1 유지게 하나 차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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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봐요 차고 어디? 차고 엠블레스 뒤쪽이야 엠블레스 먹혔어 아니 내가 할게 디퓨저 대기장소 아이템 있다 네? 여기 리저니까 어떻게 하느냐? 나 오아도야 화장실 화장실 옥상 오징어 옥상 못 들어가 옥상 못 들어가 옥상 못 깼네 옥상 피킹 옥상 깼어요? 옥상 깼어요? 옥상 깼어요? 옥상 못 깼어요 안 때려 여기 옥상 깼어 옥상 안에 없고 아유 본식 그렇게 해야해 나의 LAじ sadly 없나? 옥상ümü 옥상은 아주 옥상 않는гля 옥상은 어디 갔네 옥상 안 나와 옥상 안에 있어 옥상 빠진다 옥상 점서 네 리잠 피해 리잠 피해 다운 기다려 이겨 상위쪽에 있는 이겨 이겨 아 저기도 도시냈어야 했네 시간은 안 됐다 확인하고 바로 빼줍니다 나이스 미션 성공 가방이 꺼가지고 좀 헷갈렸다 얘네 아깐만 그냥 침샘 아잇 아잇 리로딩 아 리로딩 아 아 아 망착할 아 아 아 아 아 네 그 색상지에요 참무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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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도 있는데 아 1층은 3층이었어 와 여기 있네 1층 어디? 1층은 그 CCTV 밑에 쪽에서 올라갔을 거에요 그 옆쪽 천문계에다가 와 옆에 풀에 숨어있었어 와 집안이 떠가지고 혼자 못들어가요 그 엘라 지뢰있을 거에요 진탕 어? 어떻게 한다? 그 위 계단 딱 코너 돌면 머리 위에 엘라 진탕질이 있다 아 나 무서웠는데? 아 무서웠어? 천문에 마에 소리 나고 조각상 오우 나이스 영웅이야 영웅 침착했다 봐봐 쟤네들 진짜 아예 뛰어오다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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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이거 나 있어 뭐야 완전 남자 플랜 잔아 저거 SMG로? 야아 핵버튼 눌렀을 때 근데 옛날에는 밴 뭐했는지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밴 뭐했지? 그런거 막 그랬는데 이건 복잡해서 그렇지 뭐 문제없는데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거니까 나침반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네 어 근데 다른거는 괜찮은데? 그냥 괜찮다고 봐요 저는 1층 1층 확인 어? 개피! 아 구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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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내가 죽는다고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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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에 너무 달아 어 이거 조금 헐 하네요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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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일 하다 피아노에 있고 피아노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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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에 있어요? 피아노 드로잉 아니에요? 피아노 있어요 하나 칵테일 피아노 피아노 라스트 피아노 페이버릴 피아노 피아노 쓴 further 룰루는 하나 끼겠다 어 안보여 수류탄 오빠 없나? 아 타이밍 조금만 했으면 에이스 못하여 잡는데 에이스 있어서 병 무조건 열립니다 에이스가 여기엄 에이스가 여기가 정말 많아요 에이스가 여기가 너무 많아요 아 비트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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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부끄러울게 아 이 자리 부끄러울게 바로 부끄러울게 이 자리 부끄러울게 아 몽카리 스크드 잡았어요? 이 자리에서 원어로 부끄러울게 모델이 툭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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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